한국산업기술대학교 나노, 광공학과 남옥현 교수팀은 나노구조 질암을 기반해 고품질 반도체 소자용 템플레이트 제조 방법을 개발하고 특허를 획득하였습니다. 질알루미늄 반도체는 그 뛰어난 물리적 성질에도 불구하고 결함이 매우 적은 나노구조를 만드는 방법이 없어서 상용화되지 못했습니다. 본 연구팀이 세계 최초로 개발한 기술은 질알루미늄 나노 막대를 만들고 이것을 이용하여 결함이 매우 적은 고품질 질알루미늄 나노 템플레이트를 만드는 기술입니다. 반도체를 만드는 소재는 1세대 실리콘, 점화늄, 2세대 질화비소, 인화인륨을 지나 뛰어난 고압과 고열에 강한 와이드 밴드갭 특성을 가진 실리콘 카바이트 질화 갈륨 소재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번 우리팀의 연구는 이 3세대 소재들의 성능을 훨씬 능가하는 울트라 와이드 밴드갭 특성을 가진 질화 알루미늄을 사용한 기술입니다. 질화 알루미늄은 초고주파, 초고출력 소잠이 살균, 정화용, 유보이 광소자로 응용이 가능하며 그 우수한 물리적 특성으로 인해 차세대 반도체 핵심 소재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동안 질화 알루미늄 물질은 그 뛰어난 성능에도 불구하고 결정 내부의 많은 결함으로 인해 상용화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팀이 세계 최초로 PSE 기술을 통해 무결함의 질화 알루미늄 해트로 에피텍시를 개발한 것입니다. 우리팀의 해트로 에피텍시는 사파이어 기판을 전처리하고 질화 알루미늄을 성장시킨 후 간단한 선택적인 식각을 통해 질화 알루미늄 나노막대를 만드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을 통해 얻은 질화 알루미늄 나노 템플레이트는 결함 밀도가 매우 낮고 광추출 효율이 현저히 높으며 발광 면적도 최대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기술은 별도의 마스크나 복잡한 공정이 없어 시간과 비용을 단축할 수 있어 매우 실용적입니다. 우리팀의 연구는 고효율의 고이동도 트랜지스터 햄트와 심자외선 UV LED 기기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최근 떠오르는 5G 이동통신과 고주파 군사용 레이더 및 위성통신 분야와 살균 및 수질 정화에 사용하는 심자외선 UVC LED에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우리 연구팀의 나노구조 질화물 반도체 층을 갖는 고품질 반도체 소자용 템플레이트 제조 기술이 차세대 반도체 웨이퍼 제작의 핵심 기술로 적용되어 전세계 반도체 소재 산업을 선도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